오케이 B에 4 짝수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S I T E S I T E 뭐에서 내는 소리? SITE 그렇죠 SITE SITE S는 S I는 뭐 중에 뭐? I E O 중에 I T는 T 뭐여서? S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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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? SITE 쓰기? S I T E 그렇죠 SITE SITE 오케이 계속해서 L I O N L I O N 뭐에서 내는 소리? LION LION 그렇죠 L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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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so L o O O O O O 우 O O O O O O O O O 네 에는 네 합쳐서 라이온 라이온이 아니고 라이온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힘 빠져서 오가 오였네요 라이온 라이온 시험지에 이상하게 있었는거 알죠 네 그래서 소리 라이온 라이온 쓰는 법 L I O N 라이온 라이온 사자란 뜻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F I N E FINE F 그렇지 발음 좋구요 I는 I N은 N F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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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쪽에서 알파벳 F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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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는 CH, SH는 SH, TH는 THE, TH. 혀를 살짝 보고 THE, TH. CH는 취 라고요. CH는 취. 그래서 뭐여서 내는 소리? CHILD. 뭐라고요? CHIL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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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ild child 하나봐요 child child 그래서 ch는 ch i는 i l은 d 그래서 모여서 child 소리 child 쓰기 c h i l d 그러니까 뭐라고 s i l c h i l d 그러니까 내는 소리가 뭐라고 child child 계속해서 m i l d m i l d 모여서 내는 소리 m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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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은 i는 i l은 d는 mild mild 소리 mild 쓰기 m i l d 모여서 내는 소리 mild 미안 쓰세요 계속해서 알파벳 m h i t e ok 이게 뭐예요? u하고 n하고 헷갈리도 이제 m하고 w를 헷갈리고 있죠 pq bd 헷갈릴 것도 많다 대준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구요 크흐 ok 뭐해서 내는 소리 k wh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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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 u w는 u h 원래 뭔데 흑 흑 인데 소리가 힘 없으니까 사라졌고 i 는 i t 는 t 그래서 모여서 wh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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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소리 white white 쓰기 w h i t e 그렇죠 white white ok 계속해서 알파벳 s h i n e s h i n e 뭐해서 내는 소리 sh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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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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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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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는 i i n은 o n n 모여서 SHINE 오케이 소리 SHINE 쓰기 S H I N E 오케이 소리 SHIN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잘했는데 쓰기에는 좀 틀린게 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럼 알 comes 알 알 알 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